이 뉴스 탐정 처음 시작하는 어제 첫날부터 제일 큰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데 그 시간 그 시점에서는 민주당 얘기긴 한데 누구도 예상 하지 못했던 대파란이 일어나서 추미애 후보가 낙선하고 우원식 후보가 차기의 이번 22대 첫 국회의장이 되는 그런 이변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아예 종이판에 오보 가 나가기도 했었다라는 어제 제가 그 신문을 들고 와서 여기서 그러셨어요 아주 유명한 석관이고 종합정론지의 일면 톱의 기사의 첫 문장에서 선출됐다는 오보라는 이런 일은 너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김일성 사망 이런 오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면 정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오보는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이변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결과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추미애 후보가 사실상 추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소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넘버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의장 서열 넘버투죠. 그렇습니다. 이 넘버투를 당대표가 사실상 지명하는 형태로 간다.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회의상을 뽑을 때 권력자가 임자가 이번에는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이걸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들의 더블플레이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우한식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가운데에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는 추미애 후보가 훨씬 높았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경 지지 세력이요.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다른 후보를 선출하면 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중 플레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것도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은 해봤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마 첫 번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한데요.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집단지성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아주 대놓고 명심을 얘기하는 분보다는 조금 덜 얘기하시는 분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에서 어휘출한 말까지 있었는데 그걸 뚫게 된 게 민주당의 집단지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 플레이였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의 어느 쪽 일찍 좀 시켜봐야 시간을 갖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다만 어제 저희도 이 시간에 막 결과가 나온 직후라서 표정을 봤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직후에 추미애 후보 낙선 그다음에 우원식 후보 당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표정은 약간 당혹감이 너무 서류했어서 만약에 이중 플레이였다면 연기력도 엄청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시간이 남은 진상이 나오겠죠. 사실 우리가 대학교 논술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과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을 더 잘 포착하겠는가 이런 논술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사진이 정말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진이 우리가 과거에 삼김피절 같으면 양김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포착하는 사진이 있지만 그 전체의 영상을 보면 한 시간 내내 똑바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장면만 딱 찍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진기자들이 귀신같이 그런 장면을 포착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추미애 당선인이 누구나 될 줄 알았던 의장후보에 선출되지 못한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도 솔직히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미애 후보가 장관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언론의 아주 주목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목도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높았고요. 이 때문에 결국 보수 일각의 지지자들은 추미애 의원이 보수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면 보수에게 좀 더 유리한 무리수를 둘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아쉬워하는 분도 저는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희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덜 희화가 되는 면에서도 어제의 결과 그래도 차라리 바람직스러웠다. 그쪽이시라는 말씀이죠.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추미애 당선이 떨어졌다고 소위 강경 지지 세력들이 민주당의 강정 지지 세력들이 탈당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라든지 심지어 우원식 후보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한국 민주주의에서 최근에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본인들을 향해서 참여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참여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참여할수록 민주주의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였고 그것을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이스 제이슨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참여할수록 벌컨과 같이 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호빅과 같이 순진하고 평범한 유권자가 참여할수록 훌리건이 되더라. 이러면 이게 점점 참여할수록 민주주의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게 그 책의 주제입니다. 참여나 민주주의 일종의 역설이 지금은 더 역연하게 나타난다. 그런 주제군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일종의 일부 광경 지지자들이 훌리건화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소위 지금 수박을 깨부수자 이런 얘기들 그동안에 있었고 굉장히 과격한 현수막 이런 것들도 소위 수박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구에 걸리기도 하고 이것을 칼로 자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도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옛날에는 금도라는 말을 가지고 다들 이 정도 선은 지키자는 게 암묵적인 계약이 암묵적인 약속이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금도라는 게 점점 더 사라져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이 들 때가 많긴 합니다. 결국 예상과 달리 추미애 후보가 낙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의장 후보의 결정 과정을 놓고 다시 한 번 단추해보면 사실은 그 부분도 말씀하신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절차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은 원내대표의 추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상 의장도 추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은 중간에 정성호 조정식 두 분 낙마시켰을 때는 주저앉혔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결과적으로 일부 분석에는 이 두 분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우월식 의원을 지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두 분이 사실상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어이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내대표에 의해서 소위 국회의장 후보도 추대로 갔다고 하면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대표도 사실상 또 추대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대 그랜드슬램으로 가는 거 아니야 소위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반민주당 아니야 이런 일각에서의 비판 어린 시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쨌든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사실상 추대가 아니라 경선이었고 어이추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월식 후보가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 선거에 이어서 당대표 선거도 이제는 추대로 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꼬이기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추대 그랜드슬램이라는 시나리오는 꼬였다. 그렇다면 이번 어제 파란 대의변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지도력 리더십에는 금이 갔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금이 좀 크게 간 겁니까 아니면 실금 정도 간 겁니까 네. 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무기명 투표였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어이추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걱정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기명 투표가 또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뭐 큰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실금 정도 간 거다. 그러면 당대표를 연임하는 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그 연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대가 될까 안 될까 정도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연임 시나리오에도 조금은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의장선거 과정에서 많이 넣는 기사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나가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제 당대표 연임을 추대로 가기는 이제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대는 어렵고. 그러나 연임으로 가는 길 자체가 틀어진 것까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 의장선출과 이제 상관없이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발언 수위가 아주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부권을 제한해야 된다. 4년 중임으로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든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개헌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역대 정부에서 개헌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권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을 하려고 하던 시도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상권분립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와 달리 상권분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권분립은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지만 그러나 이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만능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의의 그 커트라인을 보통 3분의 2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수프 머저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거부권 행사를 5분의 3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도 3분의 2를 소위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하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더더욱이나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10번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10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거부권을 했군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의하지 못했어요. 10번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워싱턴,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루즈벨트의 경우에는 60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600번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그만큼 대립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루즈벨트는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회가 그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 이런 가운데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치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소위 그런 법안들도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등등에서 600번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탄핵하고 직결하는 건 진짜 여러 가지 헌법의 기본장치들을 완전히 삐뚤 뱃뚤 연결하는 그런 시조 밖에 안 보인다. 제가 듣기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헌 관련해서 오늘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또 당장 윤 대통령부터 적용하자. 2년 뒤 지방서권대 대통령 뽑자 이런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보면 임기 단축하고 반드시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의견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국내에도 학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 헌법에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지금 현재 헌법 가운데에서 개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라든지 또 이중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든지 등에 찾아보면 헌법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것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도 지금 화분이 있는데요. 독수독가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 재판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독수독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당 대표도 이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의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대로 판결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황운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1심에서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꿈꾸는 7공화군 과연 뭘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법원과 검찰과 경찰이 매우 약화되어서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사회 이런 걸 꿈꾸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상식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일반 보통 성실하고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들이 겨원해서 7공화국을 만들자. 라고 한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런 말할 자격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린다라고 하면요. 저도 젊어서는 4년 충임제가 5년 탄임제보다 나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5년 탄임제는 너무 대통령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결국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완전 180도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젠다를 가져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에서는 또 뿐만 아니라 엘리트의 수련이 지나치게 빠르면 그 엘리트가 충분히 훈련될 기회들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4년 충임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왜냐고 하면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1987년 민주화를 했는데요. 그 1987년 민주화를 할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확산될 때였어요. 우리가 쌍둥이 민주화로 필리핀과 같이 민주화를 했고요. 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 민주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90년대는 동유럽의 민주화가 있었고요. 2000년대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가장 마지막에 간 쪽부터 파도가 거꾸로 몰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일부 동아시아 등에서도 민주화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욕분을 받고 있죠. 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을 때 저는 큰 제도를 바꾸면 완전히 후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훨씬 더 확산될 때 그럴 때 제도를 바꾸면 훨씬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주의가 점점 나빠지는 게 전 세계의 기운일 때 무슨 민주주의의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온관 얘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히틀러가 등장할 때 그때도 제1의 민주화의 물결이 이렇다 후퇴할 당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는 저는 제도에 손을 안 대는 게 더 나빠지는 걸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마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것과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쌍둥이 민주화를 했던 필리핀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서 4년 중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아류요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을 때 선관위원장에게 100만 표 차이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통화 테이프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필리핀 내에서 엄청난 시위와 개혁령이 일어나고 등등 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최근에 와서 선거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겠다라고 했을 때는 불신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한국 선거도 어느 순간에 와서 보니까 선거 때마다 얼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프레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 성에 놓은다. 그러면 얼마나 파필리즘이 확산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는 4년 죽임제를 말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지금 상황에서는 단임제가 차라리 지금 민주화를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편의 멋진 정책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